안녕하세요. 조용한 고양이입니다. 지난 1월 29일 구독자 1만을 달성했을 땐 어리둥절하기로 하고 놀랐었는데요. 그 후 17일 만에 구독자 2만을 달성하니까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. 부족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튜브 시작 후 약 한 달 반의 시간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재밌게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. 그냥 이대로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Q&A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동안 저에게 궁금했던 게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